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부터 정리할게요 뭐뭐라기보다는 집중하기보다는 한 영역 한 번에 한 영역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장은 별로 쓸모가 없는 정보입니다 한 번에 한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림 전체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할 겁니다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멈출 수 있다는 거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그 그림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 끝마쳐진 것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그림 전체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 어느 시점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이 끝마쳐진 것으로 생각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예술가들은 자주 종종 발견합니다 무엇을 어렵다라는 것을 이게 뭐냐면 감옥적으니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예술가들은 자주 종종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뭐 하는 것 아는 것 언제 멈춰야 될지를 그림 그리는 것을 그리고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덧붙이는 것 더 많이 여러분의 작품에 됐죠? 그래서 예술가들은 자주 종종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 것 언제 멈춰야 될지 그림 그리는 것을 그리고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덧붙이는 것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의 작품에 중요합니다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그림으로부터 가끔씩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진행 과정을 너무 많은 것을 그림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망칠 수 있죠 그 그림의 영향력을 망칠 수 있고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 그림을 멈하게 보이도록 멈하게 보여 과도하게 작업된 것처럼 보이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뭐 하려고 결정하려고 뭐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끝마쳐야 될지 여러분이 그 일을 그 그림 그리는 것을 끝마쳐야 될지 끝마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take a break 쉬세요 그리고 come back 돌아오세요 to it 그 그림으로 나중에 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오니까 신선한 눈을 가지고 즉 약간 휴식을 취한 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뭐인지 아닌지를 어떤 영역 여러분의 그림이 어떤 영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부터 더 심층적인 정교하게 꾸민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그림의 어떤 부분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